경기도가 이달 말일까지 유람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. 이번 점검은 가을 단풍객 등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, 점검사항은 선체와 기관의 안전성,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입니다. 점검은 오는 10월 말까지 선박 40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, 장기간 미온항 선박은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특히 규모가 큰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.